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형 봐주라고요. 방금 다섯 바퀴 돌았어요. 와 멋있네. 이 교복들은 뭔가요? 추억의 교복들. 여러분 이거는 저랑 지민이랑 같이 고등학교에 다 됐다iah 가지고 아주 흡수합니다. 오 그렇네. 저희 이러고 다녔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얼마나 촌스러웠느냐면요. 여기다가 스냅 fest을 했어요. 이건 누구냐고 진짜? 만화에서만 볼 수 있다는 그거? 상상했는데 정말 소름 돋는다, 야 자, 오늘은 달려라 방탄의 취재는 방탄 군든벨입니다 군든벨! 자, 여기서 파격 제한 들어갑니다 1등 한 사람 제 데스크탑을 드립니다 야,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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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로? 야, 가자, 가자 가시죠 나 파이팅 넘친다 1등 하면 정국이 컴퓨터입니다 MC 좀 넘기겠습니다 네 첫 번째 게임 야, 정국아 네가 한 번 해봐라 너도 연습 한 번 해봐 데스크탑에 32m치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한 편에 하나씩 아니야, 어느 팬은 뭘까? 와 별칙은 정국이가 원하는 벌칙으로 가져오겠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왜 이렇게 가야지 뭐 하셔볼까? 승복해야죠 진짜 나중에 상가할 때 7명 다 같이 가는 거 아니야? 벌칙 다 걸려가지고 자, 팀 나눠 보세요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A 에이 밸런스가 좋지 않은데 광상김 광상김씨입니다 광상김 광상김씨 팀의 김? 나 강원님 전가? B형, 레몬이형, 진이형, ATM 저희는 김형제 아, 다 김씨네 진짜 우리 민정방 하겠습니다 민정방 민정방 좋은데? 공진팀 대 민정방입니다 되게 밸런스는 잘 나눠진 것 같아요 팀 밸런스는 세 번째 게임이 딱 끝난 시점에서 존경이 적는 거로 하겠습니다 어떤 게임을 하실지 아 너 근데 그거 알아야 된다 너도 벌칙을 받는 거야 첫 번째 게임은 예, 아니오 게임입니다 예, 아니오 예스 or 노 이거 땡 한번 치고 시작해 주시죠 아, 박근혜 멋있어 너무 멋있습니다 레디, 고! 지금 어때요? 좋습니다 밥 먹었어요? 밥 먹었습니다 어땠어요? 맛있었지 그래요? 그렇죠 MC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듭니다 어디가 마음에 드세요? 얼굴이 마음에 듭니다 진짜요? 모든 게 마음에 들죠 식사는 하셨나요? 오늘 아침에 먹고 왔습니다 오늘 날씨 좋죠? 아주 좋은 거 같은데? 얼마예요? 많이 정말요? 저는 좀 추운 거 같기도 하고 안 추는데 패딩 입고 쓰던가? 바오 잘서 보고 있어 바오 속옷 책 많이 읽으세요? 많이 읽습니다 본인도 광택에서 외모 1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외모 1위입니다 왜요? 잘생겼기 때문이죠 잘생겼어요? 정말 잘생겼습니다 오, 멤버들 세다 그런데 이거 1위 안 끝나겠는데? 너무 잘하는데? 패딩 입어서 그런가? 어 저 질문 하긴 했어요 아 그러네 의문문인가? 아니 표현이 그런가 느리죠 그런가 MC의 생각은 어때요? 선생님 너무 정신 없어서 그런 거 신경 쓸 겨를이 없어서 아! 아! 진행병이 더 지고 있어 예수는 오늘 진영한테 넘깁시다 MC를 제가 하고 가위바위만 해요 저는 이긴 팀하고 같이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 어때요? 저기 있잖아요 뽑아놨잖아요 아 맞네 오케이 오케이 그럼 MC는 제가 보는 걸로 아 MC 너무 어려워 아 MC 진영 갑니다 여기서 룰을 도입합시다 여기서 눈을 피하지 맙시다 오케이 대답을 2차 하나 하셔야 해요 오케이 첫 번째 게임은 예 아니요 예스 or 노의 게임입니다 예스 or 노 게임 뭐죠? 예스 아니면 노 예 아니요가 대답으로 나오면 땡 탈락입니다 알겠습니다 맞는 걸 해줘야지 뭔가 질문에 대받아치면 그것도 안 될 거 같은데요 질문에 대받아치면 안 됩니다 그럼 탈락이에요 그럼 뿅망치로 맞은 사람은 아웃인가요? 오케이 눈을 안 피하는 걸로 오케이 자 가겠습니다 MC 진행이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듭니다 어떻게 저는 어떤 거 같나요? 너무 잘생긴 것 같습니다 갑자기 잘생긴 게 왜 나와요? 그냥 나오죠? coloring 나오죠? 나오죠? 나오나요? 대답을 못했어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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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나옵니다 이거 바뀌면 뭐해요 미안하다 그냥 나오죠? 저희 가 2초 lasاء 그거때문에 그거 때문에 RM씨 제가 월드와이드衛 Zack는 인정하십니까? 매우 인정합니다 어떻게 제 외모에 대해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 눈이 정말 초롱초롱 빛나십니다 지민씨 왜 물어보시죠? 아직 아무것도 안 물어봤네요 와 왜 물어보시죠 왜 물어보시죠 바로 준비했다는 듯이 야 이렇게 하니까 헷갈리네 정국 씨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이름이 뭐죠? 김남준입니다 왜죠? 김남준이라고 어머니께서 지어주셨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잘 지어주셨어 난 아버지 아니신 줄 알았지 윤기 씨 네? 네? 이야 잘 보라고 예능은 이렇게 하는 거야 기현 잘한다 첫 번째 게임을 살리잖아 내가 결국 본인이 살린 거야? 얘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알겠어 결국 본인 칭찬이야? 이 팀에서 저 혼자 살아 남아있습니다 제가 아직 호석 씨한테 말을 안 걸었었죠? 그렇습니다 왜 안 걸었겠어요? 왜 안 그러셨어요? 왜 안 그러셨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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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요 우리 컴퓨터를 날리고 우리는 웃음을 취하고 있어 너 표정 못 봤지 왜 안 그러셨어요? 왜 안 그러셨어요? 되게 순수하지 어 맞다 탈락한 사람이 여기 일렬로 쓰세요 이거 안 때렸어 어? 아 좋아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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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함으로써 첫 번째 게임을 살리니 그렇지 형님 덕분에 살아났습니다 첫 번째 게임 예능 119라고 불러줘 감독님 첫 번째 게임 끝난 거예요? 진 거야 우리가 김영재에서 김 씨가 한 명 빠진 전정국 왕팀이 이겼습니다 아 쉽다 자 다음 게임 가시죠 두 번째 게임은 우리는 하나입니다 저도 지금 처음 읽는데 읽고 나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천천히 다 예예 아 진짜 읽자 읽는 거예요? 아 뭐야 빨로 읽어주면서 하지 않는데 왜요? 자 여러분 예 두 번째 게임은 우리는 하나입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우리는 하나다 우린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다 자 첫 번째 문제 나가겠습니다 방탄소년단 최근 앨범 러브 유얼셀퍼 허 중에서 진의 파트 한 소절을 부르시오 박민정 하루 하루 여름 겨울 DNA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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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야 너무 피리소를 따라와 이 노래를 따라와 오케이 걱정하지 말라 오케이 우리 완전 설마 아니잖아 너 같고 오나 박민정 박민정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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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2절에 있어 똑같은 부분인데 돼요 다른 부분이야 1절에 그 정국이랑 태연이가 같이 부르는 거기 우리 완전 탈락 베이비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문제 들어가 있습니다 불이 다 타오르면 뭐가 남죠? 재가 재가 남죠 자 재로 끝나는 단어를 말하시오 전정국 전정국 먼저 말했습니다 산재 화재 소재 정답 자 다 오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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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를 해서 나는 먹을 거 좋아하시죠 네 굉장히 좋아하죠 자 문제 나갑니다 음식이 들어가는 종류의 이름을 말하세요 박정민 박민정 박민정 이름 좀 똑바로 말하세요 3 2 1 전정국 네 전정국 못생긴 토마토 다음 당근성 다음 우유성 정답 제목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제목만 말하라고 했잖아 아니 시작을 못해봐 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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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인지 체인지 답답해라 자 자 자 자 잘 말하면 완패 나올 수 있겠다 뭐 시작이라도 해라 야 잘한다 너희 잘한다 혹시 PC 받으면 한 번만 쓰게 해줘 자 다음 들어갑니다 방탄소년단 노래 다들 좋아하십니까? 아 윤기씨 네 방탄소년단 노래 중에서 뭐가 제일 좋아요? 역시 아웃트로 허 아니겠습니까? 아웃트로 허 좋죠 자 그럼 문제 나겠습니다 방탄 노래 중에 가사에 방탄이 들어가는 소절을 부르시오 박민정 박민정 아니 시작을 못해 3 2 이런 게 방탄사예요 좋아 좋습니다 자 방탄이란 걸 믿어 믿어 좋습니다 찔격의 망탄 찔격의 망탄 찔격의 망탄 찔격의 망탄 찔격의 망탄 왜 안 나오냐 음악이 안 좋아 음악이 변했다 아 아 아 아 아 아 방금 윤기 점수에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댄스 점수 5점 아 이렇게 하라고 얘들아 열심히 댄스 점수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레크리에이션 점수 같은 거예요 형 잘했어요 자 다음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남준 씨 네 숫자송 아시나요? 일주일에 두 엔두이면 이렇게 처자한데 3 3초는 어떻게 기다려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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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랑해 널 사랑해 5 5 오늘은 말할 거야 6 분위기 깨졌으니까 문제 나가겠습니다 방탄 노래 중에 박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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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셋 89 89 8 전 누구 8 8 8 8 아니 문제를 끝까지 들어요 문제 좀 들으세요 아 진짜 선배님 죄송합니다 방탄 소년단 노래 중에 숫자가 들어간 노래 제목을 말하세요 둘 셋 아 둘 셋 박정민 박민정 선호선 둘 셋 둘 셋 1 2 3 관정곡 관정곡 둘 셋 웰리언 사이퍼 파트 3 웰리언 정확한 이름을 말 안 했습니다 황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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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퍼 파트 1 사이퍼 파트 1 둘 셋 웰리언 50에 웰리언 50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야 와 사이퍼 파트 1 사이퍼 파트 2 사이퍼 파트 3만 나오는데 바로 문제 나겠습니다 네 형국 씨 네 가장 좋아하는 색이 뭐죠? 저 검정색이요 그러면 붉은 색을 띄는 과일은? 자자공 사과 사과 홍시 자두 홍시가 그건가요? 홍시는 빨간색이 아닌데? 야 대봉감 못봤구나 대봉감 얼마나 빨간데 대봉감은 얼마나 빨간데 야 홍시는 솔직히 홍시는 주황색이지 야 너 대봉감 못봤냐? 솔직히 홍시는 주황색이죠 붉은 홍 붉은 홍 붉은 홍 붉은 홍 그렇지 홍시를 홍시라 홍시를 어떻게 홍시라고 홍시를 홍시라고 홍시를 홍시라 그렇지 오케이 그래 나 빨간색이 됐습니다 붉은 홍 붉은 홍 붉은 홍 문제 MC가 내는 넌센스 문제를 모두 통과하시오 전정국 뭐야 전정국 동생과 형이 싸우는데 엄마가 동생 편을 듣는 세상은? 3 형편 땡 박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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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편없는 세상 자 아이가 신을 낳았다를 네 글자로 하면 아 이거 쉽다 간단하게 간단하게 전정국 형편없는 세상이죠 뭐래요 문제 바꿨더니 전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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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움을 제일 잘하는 우리는 언덕 그거는 언올이고요 박민정 박민정 싸움을 제일 잘하는 우리는 전정국 땡땡 기아집 전정국 을지문덕 을지문덕 사자로 국을 끓이면 사자 후 사자로 국을 끓이면 사국 사국 땡 전정국 전정국 의지문덕 아니야 박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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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하늘에 떠다니는 유성이 부리는 마술은 황하늘에 떠다니는 유성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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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대왕이 마시는 우유의 이름은 아이럽 우유 전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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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하늘에 떠다니는 유성이 부리는 마술은 수리수리 마술이 마술이야 유성매직 전정국 그거 안 낼건데 사자로 국을 끓이면 몰라 이거 어떻게 해 라이오스 전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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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대왕이 마시는 우유의 이름은 아야 어유 우유 우유 정답 4마리의 고양이가 괴물이 되면 서캐물 사자로 국을 끓이면 사자로 국을 끓이면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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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만약에 그게 되니 뭐야 그게 시험감사 하나 둘 셋 박민정 딸기가 직장을 잃으면 실업자 비슷했어 실업 딸기 어 반대로 전정국 전정국 왕이 궁에 가기 싫다는 말은 궁시렁 정답 차 문을 세게 닫으면 안 되는 이유는 차가 망가지니까 박민정 박민정 석유가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아 몰라 자리 바꿔 자리 바꿔 전정국 전정국 정삼각형의 동생의 이름은 삼각형 아니지 정삼각형 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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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정국 전정국 밤하늘에 떠다니는 유성이 부리는 마술은 동생과 형이 싸운데 엄마가 동생 편을 드는 세상은 형편없는 형편없는 세상 사자로 국을 끓이면 사자로 국을 끓이면 사자로 국을 끓이면 사자로 국을 끓이면 고맙다 사자로 국을 끓일 거야 뭘까 진짜 궁금해 이거 정삼각형 동생의 이름은 정삼각 정답 세상에서 가장 지루한 중학교는 로딩중 석유가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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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3 1 비슷했어 비슷했어 비슷했다고요? 전정국 전정국 석유가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잉글리시 정답 정답 와 손어무가 삐지면 네가 맞춰서 박윤정 사자로 국을 끓이면 저쪽으로 가야겠냐 전정국 전정국 뭐예요? 동물왕국 라이언스 푸르고 있었다 동물왕국 라이언스 푸르고 있었다 동물왕국 세 번째 게임은 다들 어렸을 때 해본 국민 게임이죠 세 번째 게임은 바로 프라이팬 놀이입니다 불안해 살펴볼 수 있는 스파라이팬 놀이 우리의 루이팬 놀이 풀라이팬 놀이 용기 4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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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 3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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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팀 액션 유직 성형이 박 част 박자 Calendar 킹 킹 킹 킹ruce 탱 킹 킹 킹 한눈울이 남준ập 남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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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민 3 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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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팀 액션 남준 trained 정국 4 남준 넷! 남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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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민 셋! 지민 지민 지민! 전팀 액션! 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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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션! 전국 넷! 전국 넷! 얘도 틀렸을 거에요! 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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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션 이렇게 아 근데 나 본명이 너무 헷갈린다 왜? 네가... 너 그것도 본명 쓰잖아 인마 활동명도 아니 아니 나는 상관없는데 부르는 게 나 평소에도 형들 이름 안 부르니까 이름 좀 불러줘 세 판나왔으니 저 투입시켜야 돼요 우리 먼저 한번 쓰자 그냥 짐 쓸게요 누구 나오겠어요 지연 fuse 내가 나와면 안돼요 나가세요 액션 잘해야 해요 박 팀 x3 이거 누구에게 제일 편해 한번 가 봐 전팀아 GruTwitter 야 스 Penguin 전종국만 노래요. 전종국만. 공격을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레츠 고. 말을 똑바로 하셔야 돼요. 전iod생활. 이런다니까? 다시 할게요 그러면.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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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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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an 아 이 정도면oft이 아니예요? 나가세요 자 가세요 잠깐만, 왜 지금 이 자리에만 앉으면 다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야 야 이거 어이없이 이겨서 나도 이긴 거 야 이거 우리가 잘생긴 게 아니야 이 자리에 뭐가 있네 가만히 앉아있어도 우리가 이긴 거 아니야? 과학팀 생립! 댄스 타임이 있어요 댄스 타임 갑자기? 음악 틀어주세요 없는 거 같은데? 야 음악이 폈다 음악이 폈다 음악이 폈다 됐어 여러분 세 번째 게임 만족하셨나요? 너무 심상해 뭐 했어요?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네 번째 게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게임은 추억의 게임이죠 야 이게 뭐야 디비디비칩 디비디비칩 하하하하 디비디비칩 야.. 재이호 잘해 bless 이 손을 잡아야 돼요, 얘들아. 내가 봤을 때 호비가 내 움직임을 읽었어. 정성 당당하게 준비 시작! lier, Gamecip!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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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mg. Okay. 우리야 이겼다, 이겼다. 우리 있었을 어떻게 comprehensive? 진 것 같은데? 오늘 진 형이 고생이 많네. 결과가 좀 더 심장한 것 같은데. 오, 이야 진짜로? 제만 잘하고 나머지ogo 못 해 버렸나 보라. 경호 동아 entertaining 손을 손잡고 손을 넘어서 다음 게임 가자 이거 정국이가 야 등산 한 명 추가하자 이러다 일곱 명 전부 다 등산 간다니까 나중에 의견 하나 내줄게 도시화과에 싸서 같이 가기 아냐 송아 니 원하는 거야? 그래 니 원하는 거야 아예 방송으로 찍을 수 있게 나눠자 바다 가기 바다는 힐링이지 바다는 좋겠다 오 입수?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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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칙은 정국이 맘대로 반면이 바다야 어디 가든 바다야 입수 가자? 자 어떤 벌칙일까요? 오 엄청 심한가 보다 내 생각엔 바다에서 플러스 했어 상 갔다 바다 가냐 설마 등산 갔다가 바다로 가기 이번 게임은 내 그림이 보이니? 내 그림이 보이니? 가고 싶다 원피스 세계주도 땡 첨지로 별 그리고 백기 가만히 있어 무대 파르르 떨면서 감고 있어요 까르보나라 라즈노나라 아 안 아싸 왜 두 글자야? 그냥 간다 둘 셋 놀아 놀아 자 앞으로 약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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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